가상자산이나 에너지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실제 가상자산 투자는 없었고 투자하겠다는 에너지 회사 또한 가짜였습니다. 보도에 김민욱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단체 대화방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해 하루 2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코인 투자는 없었던 사기였습니다. 태양열 에너지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이 회사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의 20 내지 30%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역시 가짜였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사기 조직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가상자산과 에너지 상품 투자를 믿기로 193명에게 3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가상자산 사기극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에너지 투자 사기로 바뀌었습니다. 피해자의 70%는 40에서 60대였으며 투자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사기 조직 가운데 5명은 경남 지역 세계폭력조직 소속으로 통장 모집책 등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고수익 공급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모두 사기임으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조직원 76명을 붙잡아 1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총책 등 4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한편 국내에서 도주한 나머지 조직원 4명도 쫓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